윤경아의 쇼가의 중심 마지막 무대 소개하면서 윤경아도 다음 시간을 기약할게요. 한국과 중국으로 가며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 진윤윤씨를 모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수많은 소년 담은 대립역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 그대는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야 하늘이야 하늘이시여 우리 사랑 지켜주소서 우선 모아 기도하며 기다림이자 사랑이 풍빠진 대립역에서 내 영혼을 빼앗아 가면 내 영혼을 빼앗아 가면 대립역에서 내 사랑을 송구리째 무너뜨린 그 사람 그대는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바른뜨린 그 사람 바른뜨린 그 사람 하늘이야 하늘이야 하늘이요 하늘이요 하늘이시여 우리 사랑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두 선모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에 품 빠진 대립역에서 두 선모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에 품 빠진 대립역에서 사랑에 품 빠진 대립역에서